김영선수가 없으면 선수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열렸는데요. 오예골! 선제골! 울산에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무고사입니다. 6분만에 서제골을 만드는 무고사, 1대 앞서는 원장팀 인천입니다. 정말 힘 하나 안 드리고, 골키퍼가 나온 거 보고 톡 왼발로 찍어놓는 센스 있는 기교 있는 슈팅 장면. 이게 왜 무고사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대단합니다, 무고사. 서진수가 돌지 못하게 방어를 했고요. 지금 울산의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울산이 밀어붙입니다. 윤희록! 윤희록! 골! 윤희록 선수! 윤희록 선수의 미친 골이 들어갑니다. 저걸 보고 때린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감아찼는데 윤희록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명재가 잘 커트했고 이명재가 돌아 나가면서 윤희록이 와, 보고 저거를 살짝 찍어서 쳤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양동현이 볼을 따냅니다. 다시 주고 받습니다. 이승우! 우아악! 우아악! 두 경기의 연속권 이승우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드디어 세페모리션!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와, 정말 멋진 득점 장면에 이은 세리머니까지 아, 이게 왜 이승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경기네요. 김도균 감독이 원했던 딱 그 위치에서 본인이 파괴하는 오른발 강력한 슈팅 이승우 두 경기의 연속골 만들어내면서 본인이 스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너스로 선보입니다. 아, 확실히 스타성은 있어요. 지금 오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어줬습니다. 강윤성 또 한번 속도를 높이면서 돌파에 들어가 봅니다. 강윤성, 강윤성이 안쪽까지 올려주는데요. 뒤에서, 슛! 들어갑니다! 조규성! 조규성! 이번 시즌 다섯번째 골입니다. 1대5로 전하는 김천삼호입니다. 이 슈팅은 너무 깔끔한데요. 그대로 반대쪽에 팔을 보고 때렸는데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꿀감각 너무 좋습니다. 자, 돌파는 과정에서 수빙이 한번 걸렸지만 뒷쪽에서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바로 뛰어내던 조규성이었습니다. 수원과의 경기가 3대0 완승이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실점을 좀 했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아,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라마스예요. 라마스 왼발. 슛! 골! 왼발에 걸렸어요! 대구 프로라마스 왼발로 꽂아넣습니다. 이번 시즌 세 골째를 더트리는 라마스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사실 뭐 주발에 걸린거죠. 라마스의 왼발. 여지가 없네요. 완벽한 왼발 슈팅. 자, 대구가 추가 골을 더트리면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확실히 교체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요. 자, 신지로. 신지로. 골! 멀티골. 신지로. 팀의 멀티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대0 완승은 홈팀 포항입니다. 아, 강력한 오른발. 신지로. 신지로. 지난 경기 경공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걸. 그 아쉬움을 오늘 다시 돌아와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신지로 팀의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운데 연결이 아주 좋았구요. 여기서 신지로 선수가 자신의 특기인 슈팅. 자, 한 번에 또 주고 봤죠. 자, 짧은 패스로. 기성용에게 배달됐구요. 돌려받습니다. 흘려주고. 와, 완벽해요. 완벽한데. 그리고 윤종규. 고을. 야, 이거 작품이에요. 윤종규. 야, 이건. 완벽한 아트사클을 보여주는 MC서울입니다. 이건 준비된 세트피스였습니다. 야, 정말 예술적이네요. 세 번째 골 기록하면서 결정타를 꽂아라는 MC서울. 네. 아, 주고받아서 본인들이 준비했던걸 완벽하게 골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처음한 수비를 빠져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끊어내리는 상황. 자, 바로 안이고요. 자, 경기 그 진행이 됩니다. 페널티을 안쪽으로 주면서 한번 더. 슈 ridiculous. 이승호가 돌아왔습니다. 이싹호가 돌아왔습니다. 이메시. 이승호. 홈수구가 역시 맞습니다. 개술바꿍이왕 이승호. 선택권을 만들어냅니다. 내 셀레브리션. 이승호. 1대 앞서는 수원FC입니다. 지메시 앞에서 이메시가 날카로운 득점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수원FC 팬들이 기다리는 순간을 이승우 선수가 드디어 만들어냈고요. 라스와 또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모습. 이 오름을 기가 막혔네요. 슈팅까지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높이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카드 김현을 빼고 김승준 투입하고 바로 연결받았습니다. 박민규 올라옵니다. 박민규가 공격까지 오랜만에 과담을 합니다. 모처럼 높이 올라온 박민규. 이승우에요. 박민규 그리고 김승준. 슈트! 고을! 김승준! 공점고 기록하는 수원FC. 대단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말 김두균 감독의 마법의 교체 카드에요. 저 슈팅이 저거는 뭐 누가 하도 못 맞습니다. 박민규의 오버랩. 이승우의 한결. 그리고 김승준의 마무리. 김두균 감독의 교체 카드가 투입 즉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민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에 과담을 했거든요. 명준재가 쓰러져 있고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김태환. 주황으로. 강현묵. 좀더 전진하고 있고 왼발 슛! 고을! 고을! 이기재! 이기재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1대5로 먼저 서가는 홈팀 수원 삼성입니다. 이야 전반 시작부터 왼발이 매섭다 맵다 느꼈었는데 아 이렇게 정말 멋진 중거리슛 한차례 보여주면서 수원의 1대0 리드를 만들어줍니다. 29분을 넘어서 지쳐 전반전 이기재가 중거리 원더골. 완벽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앞에 정말 패스를 주퍼법 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앞에 전세진 아 다 있었어요. 지금 오영구 선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저거를 과감하게 히팅으로 만들어가면서 아 멋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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